논리 함수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첫번째 문제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1에서 점수가 D3부터 D8에 입력되어 있어요. 점수를 기준으로 순위를 구하여 1위는 대상, 2위는 금상, 3위는 은상, 4위는 동상, 나머지는 공백으로 결과에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랭크 함수를 이용하셔서요. 순위를 한번 구할까요? 2, 3의 커서를 갖다 놓고요. rank.eq를 선택하시고요. 더블클릭 바로 왼쪽에 있는 점수가 랭크 함수가 사실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러면 랭크.eq라고만 입력하시고 함수 삽입을 누릅니다. 그 다음 직접 입력하셔도 되지만 함수 삽입을 누르시면 화면과 같이 대화 상자가 표시가 되고요. 넘버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번째 칸에 순위를 구하려는 수입니다. 바로 왼쪽에 78.2 두번째 리퍼런스에 오시면 수 목록의 배열 또는 셀 주소입니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비교할 대상을 넣어주시면 되는데 본인을 포함해서 전체 데이터들 중에서 단, 랭크 함수를 통해서 순위를 구할 때 비교할 대상은 항상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F산 둘러서 절대 참조를 해주셔야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모든 셀의 동일한 값을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세번째 오시면 순위를 정할 방법을 지정하는데요. 0이나 생략하면 내림차순 순위는 높은 점수를 1등으로 보통 처리하잖아요. 물론 달리기나 수영이나 어떤 경우에 따라서 작은 점수가 1등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예제에서는 내림차순으로 순위를 구하실 거라서 0이나 생략하시면 돼요. 0을 입력하시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르시면 순위가 구해지고 아래쪽으로 수식을 복사해 보시면 1등부터 6등까지 순위가 구해집니다. 다음은 추주함수를 통해서 값을 좀 나열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등호담에 커서를 갖다 놓고요. 추주라고 입력합니다. 추주 안쪽에 커서를 두신 다음 함수 삽입을 누르셔서 인덱스 넘버, 조금 전에 랭크함수를 통해서 구하셨던 순위가 인덱스 넘버에 들어갔고요. 문제에 나와 있는 1등이면 대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등이면 금상이라고 되어 있고요. 3등이면 은상, 4등이면 동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 2, 3, 4 해당한 값을 입력을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르시면 오류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1등부터 4등까지는 해당된 값이 있지만 5등과 6등은 값을 입력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값의 오류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문제에서 if error 함수를 이용하라고 되어 있어서 아까 수식에 공백 처리를 하지 않고 작성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수식을 수정할 때는 2, 3셀의 앞쪽에다가 등호 다음에다가 if error라고 입력하겠습니다. 에러가 있다면 마지막에 가서 공백 처리하겠습니다. 라고요. 신표 입력하시고 큰 따옴표 열고 닫고 하시고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예제를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두 번째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2에서 지열에 입력된 원서 번호의 왼쪽에서 첫 번째 문자와 아래쪽에 작성되어 있는 참조할 표의 영역을 참조하여 지원학과를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왼쪽에 있는 한 글자를 추출해 볼까요? 등호 입력하시고 left라고 입력하시고요. G3셀을 클릭하신 다음에 한 글자일 때는 그냥 신표 생략하셔도 돼요. 엔터 누르시면 왼쪽에 한 글자를 추출해 올 수 있습니다. 물론 함수 삽입에 가셨을 때 아래쪽에 몇 글자 가져올 건가 한 글자입니다. 라고 1이라고 입력해 주셔도 되고요. 한 글자일 때는 생략할 수 있고요. 다음은 이 한 글자 추출한 값을 아래쪽에 코드표에 가서 찾고자 합니다. 첫 번째 행에서 찾고 두 번째 행에서 값을 가져오고자 합니다. 참조하는 표가 수평으로 작성이 되어 있으니까 hlookup 함수 사용하시면 되고요. hlookup이라고 입력하시고 hlookup 안쪽에 커서를 두신 다음에 함수 삽입에 가셔서 조금 전에 찾을 값은 left함수를 통해서 구해놨고요. 참조할 표는 아래쪽에 학과 코드표를 참조하겠습니다. F3 눌러서 절대 참조 첫 행에 가서 찾고자 하는 값을 찾고 두 번째 행에 가서 해당된 값을 가져올 거고요.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가져올 거라서 false 또는 0을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보시면 되는데요. 맨 아래쪽에 오류가 있네요. snm 중에 a는 없어요. 그래서 오류가 나왔는데요. 단 오류가 발생시 지원학과에 코드 오류로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식을 수정하실 땐 항상 첫 번째 수식을 수정합니다. 등호 다음에 커서를 갖다 놓고요. if error라고 입력하시고요. 조금 전에 구한 값에 오류가 있습니까? 마지막에 신표 저희는 코드 오류라고 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요. if error에 대한 가로를 닫고 엔터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예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표 3에서요. 판매 총액 C열에 입력된 판매 총액이 많은 5개 제품은 재생산 나머지는 생산 중단으로 결과에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큰 값을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등호 large 함수를 이용하셔서요. 바로 왼쪽에 있는 데이터들 중에서 심표 다섯 번째로 큰 값을 구하겠습니다. 가로 닫고 엔터 그러면 361만 2500원입니다. 라고 구해지는데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조금 상황이 달라지죠. 그래서 모든 데이터에 다섯 번째 큰 값은 361만 2500원입니다. 라는 값을 비교해야 되는데 수식을 복사하면 참조하는 셀의 위치가 달라져서 동일한 값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는 라지 함수의 다섯 번째 큰 값을 구하는 C12부터 C17 영역은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셔 갖고요. 모든 셀에 동일하게 동일하게 361만 2500원입니다. 라고 동일한 값이 비교될 수 있도록 꼭 절대 참조를 해주셔야 하고요. 이제 등호 다음에 커서를 갖다 놓고요. 만약에 바로 왼쪽에 있는 바로 왼쪽에 있는 값 판매 총액이 조금 전에 구하셨던 다섯 번째 큰 값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라고 줍니다. 판매 총액이 많은 다섯 개 제품이니까 1등, 2등, 3등, 4등, 5등까지니까 크거나 같습니까? 라고 수식을 수정하시고요. 그 다음 직접 뒤에다 심표 놓고 작성하셔도 되는데요. 우리는 함수 삽입을 좀 이용해 볼까요? 함수 삽입에 갔더니 이렇게 놓으면 이제 라지 함수에 대한 함수예요. if라는 쪽에 커서를 갖다 놨어야 되는데 잠시 다시 한번 할게요. if 만약에요 if 안쪽에다가 커서를 두고 함수 삽입을 눌러야 됩니다. 라지 함수를 놓고 함수 삽입을 누르면 라지 함수에 대한 함수 삽입 마법사가 표시가 돼요. if에 두시고 함수 삽입 그 다음 아까 하셨던 것처럼 c11셀의 값이 크거나 같습니까? 다섯 번째 큰 값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그렇다면 문제 나와 있는 거와 같이 재생산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생산 중단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요.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다섯 개니까 거의 다 재생산이네요. 하나만 생산 중단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은 표 4에서요. 표 4 오른쪽에 표 4에서 총점 제 17부터 제 24에서 가장 높은 사람은 최고 점수 가장 낮은 사람은 최저 점수 그렇지 않은 사람은 공백의 점수에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if가 아닌 ifs 함수를 통해서 조건을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커서를 k17셀을 갖다 놓고요. ifs 라고 입력하겠습니다. ifs 직접 작성하셔도 되고 아니면 마법사 이용하셔도 되고요. 만약에 마법사를 이용하신다. 첫 번째 로지컬 테스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을 작성하는데요. 첫 번째 조건은 바로 왼쪽에 있는 총점이요. 왼쪽에 있는 총점이 같습니까? 최대값하고 같습니까? 최대값은 max라는 함수를 사용하고요. 총점 전체 데이터 여기서도 좀 주의하실 거 아까 다섯 번째로 큰 값을 비교하실 때도요. 모든 셀의 동일한 값을 비교할 수 있도록 최고 점수도 모든 셀의 동일한 값을 비교할 수 있도록 드래그 하자마자 f4 눌러서 절대참조 그리고 괄호 닫고요. 그 다음 이 조건에 만족한다면 저희는 뭐라고 표시할 거냐면 최고 점수라고 표시할 거고요. 다시 첫 번째 조건에 만족하지 않으면 두 번째 로지컬 테스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왼쪽의 점수가요. 같습니까? 최저 점수와 같습니까? 미니라고 입력하고요. 총점에 해당한 영역을 선택하되 마찬가지로 드래그 하자마자 f4 눌러서 모든 셀의 동일한 최저 값을 비교할 수 있도록 그래서 최소 값하고 같다면 저희는 최저 점수라고 표시하겠습니다. 작성을 하시고요. 그렇지 않다면 나머지에 대해서는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음 true 라고 입력하시면 돼요. 아래에서 true 또는 풀수록 계산될 수 있는 값 또는 식입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true 라면 저희는 공백 처리하겠습니다. 큰 따옴표 열고 닫고 처리하시고요. 나머지를 true로 입력해 주시고요. true 라면 반환할 값 나머지는 공백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세 번째 로지컬 테스트를 작성해 주시고 확인 버튼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가장 점수가 높았던 곳에 최고 점수 가장 점수가 낮은 곳에 최저 점수라고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표 5에서 가입 날짜 5월 또는 10월이면 발송으로 표시하고요. 그 외에는 공백으로 발송 여부에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월을 추출하겠다 하시면 먼스함수 월을 추출한 값이 5월입니까 10월입니까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합니까 5월함수 그 다음 그 값이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면 발송 그렇지 않으면 공백 if함수를 통해서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일단 먼스함수부터 작성해 볼까요 먼스라고 입력하시고요. 바로 왼쪽에 있는 달을 추출하겠습니다. 그러면 5라고 구해지네요. 이 값을 5월함수를 통해서 5월입력하시고 조금 전에 월을 추출한 값이 5하고 같습니까 5하고 같지 않다면 다시 한번 먼스함수를 복사하셔서 혹시 5월이 아니면 10월 10과 같습니까 라고 비교하시고 5월에 대한 가로를 닫습니다.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면 추루 만족하지 않으면 폴스 라고 표시가 되고요. 우리는 5월 아니면 10월이면 발송 추루이면 발송이라고 표시할 거니까 if라는 함수를 이용하셔서 if 안쪽에 커서를 두신 다음 함수 삽입을 누르셔서요. 로지컬 테스트 조건은 작성해 놓으셨고요. 추루 값이 있는 곳에는 발송이라고 표시할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공백으로 표시하겠습니다. 큰 단표 열고 닫고 처리하신 다음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가입 날짜에 월을 추출한 데이터가 5월이거나 10월에 해당한 데이터는 발송이라고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실습하고 나서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요. 맞게 작성이 되어 있나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